예수의 성, 예수의 성 하나님의 영호로 함께 드리기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리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온맘다여 주를 예배할 때 나를 넘어서 2, 3, 7 나라를 가슴에 품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친구를 거치는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맘을 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그림없이 들은 밤 물과 수하여 주의 솜씨 빛내고 둘과 산과 괄자 늘 마니라가 나는 모든 간부를 주의 사람 빛고 찬양하였다 우리 주님 사랑이오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애하리로다 아멘 신자가 은지수님과 주가 부러워실래 죽기까지 나누오니 손에 담아였다 우리의 신경 주의 하시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중성 늘 하시오리라 너는 미역하고 있나 부엌과 흑망원을 부엌의 일을 하였을 때 나온 거란 하나가 우리의 신경 주의 하시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중성 늘 하시오리라 걱정은 심어둔 그를 너를 늘어넣을 때 주께 내려받기에는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신경 주의 하시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중성 늘 하시오리라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나 주가 누워 보실 때 우리의 신경 주의 하시니 우리의 신경 주의 하시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중성 늘 하시오리라 사랑과 중성 늘 하시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대학 청년 랩런들과 함께 산부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3장의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저희들을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됨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게 해 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전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안진병이의 모습이 구원받기 이전에 저희들의 영적인 상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 베데스 연못에서 38년 된 그 병자의 모습이 구원받기 이전에 저희들의 처참했던 영적인 상태였음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귀한 복음을 밝히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 지난 한 주건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서 직장 문제로 가정 문제로 경제 문제로 질병 문제로 너무나 많은 문제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아왔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합쳐도 복은 몰라 구호 못 받아서 지옥 가는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이 시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지금 이 시간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원리세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수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날의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뀔수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32년 전에 예원교회를 세워 주시고 전도와 선교회 모델적인 교회로 지금까지 쓰임받게 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의 33주년 때에는 랩런트가 넘쳐나는 예원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예원교회가 예원교회가 예원적인 그릇을 더 넓고 더 깊고 더 멀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능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 받기에 최적화된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예원적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사랑하는 정은주 담임 목사님에게 오직 성령 증만함을 주옵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생명권 중직자와 랩런트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보금권 동역자로 늘 함께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교육사님들 한 분 한 분도 가정과 현장 가운데서 동일한 응답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허감 저주의 세력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완벽하게 절박시켜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게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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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입니다 2019 예원 랩런트 장학금 수여식이 12월 6일 금요에 배시 진행됩니다 오늘은 남녀 전도회 원리스의 날로 모든 훈련 및 기관 부서별 모임은 휴강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전도회 모임에 참석하시어 포럼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뽀스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미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델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극률이 어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극률이 어기사 내 근심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어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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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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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단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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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순중한 겁니다. 왜냐? 뒷무대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을 시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했어요. 뒷무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만나서 복음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야, 이것구나. 이분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울과 동행했어요. 바울의 사익을 보면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야, 이분은 정말 복음 증가하는 전도자구나. 사익을 통해서 바울의 중심을 느꼈어요. 은혜를 받아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저없이 바울 요청에 아멘 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해 볼게요. 그런 불신앙적인 말 안 했어요. 아멘 했어요. 저는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라는 영적인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만큼 복된 일은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단임 목사나 기관 목사나 주의 종들이 있어요. 주의 종들이 그 장노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지요. 그렇게 되면 주의 종이 인정하면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아멘. 우리 청년들 대하수님들이 담당 목사가 여러분에게 지시를 하면 사람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다. 질문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 판단은 없어. 하나님이 절대 죽음을 믿고 아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복음물을 위해서 수고한 자. 정말 수고한 자.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직봉을 주거든요.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말합니까 여러분. 네 장노해라. 네 집사해라. 네 회장해라. 네 부장해라. 그럽니까? 그런 거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직봉을 주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직봉을 주시니까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맡은 직봉을 목사님이 준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직봉을 주셨다. 그 직봉을 맡은 직봉이 축복의 통로거든요. 직봉이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진 거거든요. 그 맡겨준 직봉에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했다. 이거는 그냥 후손들까지 그냥 본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정말 복음을 해서 수고한 자구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담당 교육자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영녀 모든 성도들, 디모데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 크리스도의 일꾼된 참 크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은 우리에게 또 한 명의 복음의 동력자를 소개하는데 에바브로 디도. 에바브로 디도는 빌리포 교회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송된 사격자예요. 다시 말합니다. 빌리포 교회에서 바울이 성교하고 전도하니까 성교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성교 헌금을 전달하고 당신은 가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옥중 생활을 도우라. 그것 때문에 파송받았어요. 옥중 생활. 그러니까 빌리포에서 로마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1200km예요. 1200km면 여러분 오줌 같으면 비행기 한 두 시간이면 가지만 그 당시는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차도 없잖아요. 무르다닙니까. 1200km를 거의 걸어야 돼요.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오감해서 바울을 도와줍니다. 바울을 위해서 은신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옥중 수발. 사역도 많은데 하필이면 옥중 수발. 먼 길 그것도 가서 옥중 수발 한다. 보통 결단은 아니지요. 바울이 보통 별로 알지도 않을 것까지 이름을 청구하겠어요? 성경이 나오겠냐고요. 에바브로 디도 생명 그 은신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시간 오기까지 이름도 빛도 없이 얼마나 많은 에바브로 디도 같은 디무대 같은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감동을 받았어요. 저 지방에 있는 다민족 지휘교회를 가는 목사님이 차가 2004년 행위라 15년 돼서 차가 덜덜거려서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걸 보다 보다 못해서 새 차를 빼서 차를 사주었다. 수천만짜리 차를 사주었다. 그런데 그 복을 사무실 담당 장문통에 들었어요. 이야 정말 감사하구나. 교회가 해야 될 거 교회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개인 돈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이 뭔 큰 돈이겠어요. 뭘 하는지 몰라도 어떤 누군지도 몰라 이름만 들었어요. 이야 이름도 빛도 없이 장무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분 통해서 역사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서실 이 사역을 위해서 거진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생활 사업 가정 하나님이 얼마나 갚아주겠어요. 성경대로 하면 금세 백별을 받고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에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냉수 한 그릇도 대접했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팔레스타인의 냉수 한 그릇은 대단한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에게 뭐라고 표현했냐. 자신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군사라고 말했어요. 지금 뭐 바울이 군인입니까? 성경대로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군사예요. 누구 사냐.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아멘. 군인은 무장을 해야 됩니다. 군인은 싸움하는 게 군인이에요. 이 싸움. 전쟁. 그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군인이라고. 영적 군사된 자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적당하게 심부르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바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섬기는 자체가 영적 싸움이야 그냥. 목숨 건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을 영적 군사답게 해라.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 내 취미 따라. 그러니까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지요. 주어진 사역에 생명 근헌신했다. 번지점프하지. 막 온몸을 던지는 이 신앙생활이 여기 응답이 와요. 여기에 하나님 증거를 주시기. 여기서 이제 작품이 나온다. 다들 기가 죽어서 그 소리가 없어져버렸어요. 보금 동력자라는 정의를 말씀드리고 계십니다. 보금의 확산을 위해서 영적 가족이 된 사람. 형제여부 함께 수고했다.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 이 사람을 보금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에바브로 디도는요.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섬기다가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던지 오히려 자신이 죽을 때에 걸렸어요. 죽을 때에 걸렸어요. 죽음 직전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심각한 병이 걸렸어요.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이 사실을 빌리뽀교의 성도들이 알아낸 거예요. 그 안 것을 에바브로 디도는 너무너무 아파했어요. 내가 병 걸린 걸 빌리뽀교의 성도가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큰 근심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족의 분위기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서로의 아픔을 함께하고 정말로 서로 서로 그렇게 위하는 이게 영적 가족이에요. 식이하고 질투하고 분정하고 그거는 교회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준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에바브로 디도기 임해가지고 죽을 병에서 에바브로 디도가 완치가 됐어요. 이런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이 빌리뽀교의 대돌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를 기뻄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빌리뽀교의 성도들에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30절에 설명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라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숨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러 함이니라. 너희들이 하지 못한 일 이 에바브로 디도가 목숨 걸고 나를 위해서 했다. 바울을 위해서 한 것이 주의 일에 그려. 주의 일에 목숨 걸었다. 주의 일이 뭐예요? 주의 종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목숨 걸었다. 주의 일을 위해서. 형도 여러분 좀 복음 맛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왜 에바브로 디도가 디모데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거시했느냐. 복음의 맛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인생의 해답을 찾으니까 인생의 해답을 찾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 뭐 에바브로 디도가 뭐예요? 생명과 의신 복음에 주는 참축복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의 일을요. 시간들이요. 물질들이요. 삶을 들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가치를 모르고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주차장에서 어떻게 주방에서 크락크락 냄새 나고 어른들 합니까? 계속 수년 동안 그것도 복음의 가치를 한성도의 가치를 아닐까? 괴봉의 이유를 아닐까? 예수 생명으로 충만할 때 생명 그런 겁니다. 아멘 생명 그런 거에 계산은 없어요. 지속적으로 보험사격을 위해서 전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흔히 평신도 성교세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 성교 풀타임 사역자보다도 평신도 사역 평신도들이 불신자를 훨씬 많이 만나고 그래서 훨씬 평신도들이 활성화된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다. 사도행전을 봐도 평신도가 훨씬 많아요. 사도 12명하고 바울 위에는 다 평신도예요. 그들이 다 사역이 있어요. 평신도들이 전동이에요. 여러분이 훨씬 전도하기가 좋다고 그래서 지금 알류 제가 종량을 했는 미국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알류를 분교를 내서 지금 전 엘리트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미국에도 의사들 포함해서 미국의 의사들 대단하잖아요. 의사 포함해서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알류들어와서 신학 배우고 있습니다. 신학을 좀 알아야 전도를 하지. 그래가지고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우리 여기도 우리 여운교회 중심으로 알류를 지금 해서 알류 참석하면 지금 어제도 유목사님과 회의했어요. 이만두일 서울교회에서도 장로님들 다 알류를 지금 우리 교회 다 여러분이 그렇게 지원하세요. 그래서 훈련 받아서 평신도가 신학 공부 제대로 해서 현장에서 지역사령을 해야 됩니다. 보금증과는 이런 전략을 지금 가지고 진행되어 있는 모든 전도 전략 메시지 다 지금 주고 있잖아요. 마음껏 사회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전부 다 시스템을 다 갖춰놨잖아요. 마음껏.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움직이면 돼요. 움직이면. 움직여야 돼요. 액티브하게 움직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영적 아웃소싱을 해야 돼요. 에바브르 디도처럼 항상 예수 생명을 총만히 누리면서 풍성한 축복을 실제로 처음 하고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구사된 자,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애플사, 아이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스티프 잡스죠. 스티프 잡스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애플사를 세워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인물이잖아요. 캐주얼 차림으로 나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그 존재 자체가 그야말로 최고의 마케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애플사의 성장에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었어요. 애플의 모든 제품들을 디자인하고 만든 최고 디자인은 조나단 아이브라고 부르겠습니다. 조나단 아이브. 이거는 스티프 잡스는 다 알지만 조나단 아이브는 IT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이외에는 몰라요. 모르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조나단 아이브의 역할이 엄청났어요. 아이폰, 아이패드, 그야말로 혁신적인 간결함의 대명사 조나단 아이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플에 관련된 모든 제품 디자인을 그 손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스티프 잡스가 전면에 나와서 활동했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 아이브는 그야말로 이 아이브는 뒷면에서 그래서 이 잡스가 죽으면서 한 유언입니다. 조나단 아이브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간섭하지 마라. 애플사 성장의 숨은 주역 아이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운 교회가 세계 교회 모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었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영직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동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운 교회 하면 여러분 이름이 쫙 나올 정도. 그러한 보금적 동력자 중요하지요. 우리 여운 교회가 지역 민족 세계 237 나라 보금화를 위해서 참으로 전 세계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운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여 나의 삶이 디모데가 되기야 아주 없어서 에바브로 디도가 되기야 아주 없어서 보금과 함께 수고한 자여 보금과 함께 구사된 자의 생명건 보금의 동력자가 되기야 아주 없어서 그래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운 교회 모든 성도들 세상에 수론에 매어서 뭘 먹을까? 뭘 이브가 어떻게 살까? 부신자들처럼 종교인들처럼 전전건건건하면서 평생을 고생하지 말고 그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이를 구하라고 예수가 그 주의 심을 누리면서 전가하는 그래서 이 보금을 위해서 생명건 군사여 보금의 귀한 동력자들로 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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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1장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보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변해져는 일 진리 위해 허가받고 명예인이 길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부세게 다시 앉아 떠나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숙여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쥐고 앞마량에 가이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다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아니 비록 성하여도 진리 너무 강하다 진리 따라 사랑할 때 어려움도 강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가 거쳐 하나님과 함께해서 항상 지켜주시니 아멘 생명 구호를 위해서 시간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주일원금, 시일종금, 감사의 예물, 해외 성경금, 미자령금, 본당 헌덩을 드리며 약속의 예물들인 귀한 예물들을 향기롭게 헌명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빛의 경제로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 주어 없어서 몸된 교류를 하여 은신하는 모든 청지기들 일평생 직분의 축복의 통로요 인생 작품 만드는 귀한 간정이 있게 하여 주어 없어서 육신의 질병 가전자를 불상이시고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을 주님의 시간 치료하셔서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어 없어서 오늘도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해정 성도님, 김향섭 성도님, 고민성 성도님, 김민성 성도님, 이향숙 성도님, 여수미 성도님, 연하효성렘넌트, 신영미 청년, 김화선지사님, 김경은 성도님, 유동근 성도님, 성창수 성도님, 이효근 성도님, 임갑택 성도님, 오응경 성도님, 김원준 성도님, 김근호 청년, 한서윤대학생,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체 기로 하시고 영교나와 예수와 그의 시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길자, 인생에 답찾는 생의 최고 날이 되기도 와 주어 없어서 이들을 인도한 오동숙 전사님, 박인혜 전사님, 한연분 권사님, 박윤리 권사님, 허일성 권사님, 성강숙 권사님, 김혜영 지사님, 김경진 지사님, 주효정 지사님, 김현주 지사님, 국빈청님, 최수화 대학생 전두자들, 한사람으로 사랑하는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김남유의 청년이 19명 이들의 이름을 생명체게 하라는 기로 하셔서 영교나와서 인생에 답찾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부친을 여의고 참석한 안금미 권사님, 최규남 장군님, 이갑순 최재원 성도님, 또 모친 여의고 참석한 양옥 집사님, 김성호 성도님, 김성학 성도님, 유족들 주님이 위로하시고 가문 보고마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제부터 남은 생의 전두자가 되어 하나님껏 신 받는 온 가족이 다 되게 도와 주어 없어서 예수께서는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오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과의 안내를 잘 받으셔서 신앙생활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언약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복음을 위해 수고한 디모데와 에바브루지도처럼 복음 확산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북미주 냄명대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번뿐에 우리의 인생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찾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남은 인생 오직 복음을 위해 수고한 디모데와 에바브루지도처럼 주의 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세계복음을 위하여, 절대재를 찾고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 붙잡을 때마다 새 힘과 새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운동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말씀 운동 위하여, 전도와 성교를 위하여, 우리 일생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의 종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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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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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릴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성리에 가소서 우리마다 덕분같이 여왕의 영광을 입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우리마다 덕분같이 우리마다 덕분같이 우리마다 덕분같이 어디나 그 아래 주의 영광 딱한 세상 우리를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한성 우리마다 덕분같이 여왕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우리마다 덕분같이 우리마다 덕분같이 우리마다 덕분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우리 고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이 시대에 모든 가정들이 무너지고 모든 주님여 민족들이 무너지는 이 환경 가운데서 은약 잡고 참으로 지역 민족 세계 살릴 보험의 동력자 대기운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이후에 파손협려하는 모든 성의산들 해외지의 모든 성도들 자라는 랩런터들 머리위에 지금부정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切은 우리 아버지의 managing 우리 아버지의 이부분이 아멘 우리 우리 아버지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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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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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